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입니다. 기본작업-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구요. 기본작업-2번 시트,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 탭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 탭에서요. 글꼴은 굴림체 선택하시구요. 맑은 고딕에 글꼴체를 클릭하셔서 굴림체. 크기는 17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구요. 밑줄에서 이중 밑줄 선택하시면 두 줄로 제목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제목행에 대해서 부분부분 셀 병합을 하고자 하는데요. A3부터 A4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를 선택. 다시 컨트롤 키가 계속 눌러진 상태에서 C3부터 C4, D3부터 F3, 그 다음 G3부터 G4를 선택합니다. 각각의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하셨다면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각각의 영역에 셀 병합되고 가운데 맞춤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4까지 선택하시구요.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글꼴과 채우기 색을 바꾸고자 합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 가셔가지고 글꼴의 종류는 굴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크기는 12를 선택하시구요. 글꼴 색깔을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에서 노란색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에서 파란색을 선택합니다. 두번째의 서식, 제목행에 대한 서식 작업까지 작업하셨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D5부터요. G15까지 선택하시고 천단위 구분기호와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기 위해서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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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뒤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네번째 메모를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G10셀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구요. 상반기 효자 품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G10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메모의 크기를 자동 크기로 표시하기 위해서 메모 경계라인에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 체크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섯번째 테두리에 대한 서식입니다. A3부터 G15셀을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셔서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 5개 항목 작업하셨고 다음 기본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 그 다음 입구를 입력합니다. 문제에서요. 등급이 실버이고 뭐뭐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가로 열고 등급의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B4셀을 선택하되 F4를 한번 누르면 B달라 4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달라비 숫자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실버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큰 따옴표 묶어서 비교하신 다음에 심표 첫번째 조건의 작업을 처리하셨구요. 두번째는 사용요금이 4만 이상입니까? 그럼 사용요금의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H4셀을 선택하고 F4, F4 두번 눌러서 달라 H 숫자 4로 표시합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4만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두개 조건을 다 입력하셨다면 가로 닫습니다. 이제 조건을 작성하셨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꽃 스타일을 굵게 글꽃 색깔을 빨강 표준색에서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E3셀을 클릭하시구요. 문제에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두 자리를 이용해서 나이를 구해라 현재 년도 우선 E3의 컷을 갖다 놓으시고 이골 현재 년도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는 이열함수가 필요합니다.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Y-E-A-R 입력하시구요. 현재 연도면 오늘 날짜의 연도를 추출하셔야 됩니다. 오늘 날짜를 Today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Today 입력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시구요.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출생연도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L-E-F-T 라고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에 D3에서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빼기 1900을 빼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900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서요. 현재 구해진 값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스판은 연도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투데이 함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구요. 시험 채점할 때는 물론 시험 보는 날짜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M3에 갖다 놓으시고 통과 여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석일수가 O 이하이면서 뭐 뭐 이면서 이 때문에 엔드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시험 점수가 80 이상이거나 또 O 아람수도 필요합니다. 과제물이 19 이상인 라고 되어있습니다. M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if 만약에요 엔드함수가 필요하죠. AND 결석일수가 있는 데이터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OR함수가 필요합니다. OR 가로 여신 다음에 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고 시인표 그 다음 과제물이 있는 L3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19 라고 입력합니다. 수식을 좀 더 위에서 작업 더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결석일수가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만족하면 되는 거죠. 시험 점수나 과제물에 대해서 80 이상이거나 19 이상이거나 그래서 AND에 대한 가로를 마지막에 닫아주시면 OR 가로 닫고 AND에 대한 가로 닫고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결과에다가요 통과 그렇지 않으면 제시험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고객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커서를 22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주유포인트가 주유포인트가 7000 이상이면서 그 다음 등급이 최우수인 고객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COUNTEIFS 겠죠. 조건이 두 가지고 두 가지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할 거니까 COUNTEIFS 입니다. E23에 선택하셨다면 수식 탭에 가셔서 함수 추가에 동계에 COUNTEIFS 를 선택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주유포인트가 입력된 G24부터 G21을 선택하고 그 값이 7 크거나 같다 7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조건 고객 등급 등급입니다. 등급은 24부터 21 영역의 데이터가 최우수입니까 라고 최우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만족한 데이터에 확인 버튼 눌러서 개수를 구하니까 3이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문제에서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수식 맨 뒤에 가서 마우스 클릭 M%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문제입니다. 등급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등급표를 참조합니다. 등급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hlookup 만 통해서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등급 오류는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L14에 갖다 놓으시고 우리 수식 탭에 가시면 찾기 참조 영역에 hlookup 이라고 있습니다. 첫번째 내신 등급을 가지고 바로 왼쪽에 있는 내신 등급 k14를 가지고 두번째 table array 등급표에 오는데 h24부터 L25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번째 행에서 가져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딱 1,2,3 정확하게 하나씩 등급이 있다면 정확한 값입니다. 폴스 또는 0을 입력하는데 1부터 2까지는 A등급 3부터 5까지는 B등급 6부터 8까지는 C등급 구간 안에서 근사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지막 값은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3이라서 B등급이구요 아래 수식을 내리면 A등급 뭐 해당된 등급이 나왔습니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있었죠. 0이라는 값은 찾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오류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등급을 구하시오. 단 내신 등급이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해놓으셨던 L14셀을 선택하구요 equal 다음에다가 if error 라고 입력하시구요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오류가 있었다면 등급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에는 등급 오류라고 텍스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결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커서를 E27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구요 1부터 4까지는 수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랭크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equal rank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T27이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평균을 선택합니다. D27 부터 D36 영역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절대 참조하시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한 순위가 1부터 4까지는 수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27세 선택하고 equal 다음에 if 조금 전에 구한 순위가요 작거나 같습니까 누구보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if 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부터 4등까지는 수상이라고 표시가 되구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이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F14 셀을 선택하시구요 이름 수익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F12 셀을 선택하시구요 이름 상자에다가 순 매출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제 이름 정리가 다 되셨다면 F14 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추가를 클릭하시구요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 증가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 수익률은 30% 인데 40% 로 수익률이 값이 바뀌었을 때 입력하시구요 하나에도 시나리오를 더 작성해야 되니까 추가를 클릭하시구요 두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 감소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현재 값은 30% 인데 20% 감소 했을 때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두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 결과 값은 F12셀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시트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추가가 되구요 현재 값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숲 매출액의 결과값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부분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정렬을 하셔야 되겠죠. B3셀을 선택하시구요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오셔가지고요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했더니 TV 냉장고 세탁기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에 가시면 윤곽선의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명을 기준으로요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 판매량의 순이익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품별로 순이익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순이익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다시 한번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최소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순이익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구요 판매량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조금 전에 구한 최소값도 표시가 되고 지금 구하는 최소값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값 최소값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열 너비를 조절하고자 하실 때는 B와 C에서 경계해서 더블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할 수 있구요 물론 조절하지 않는다 해도 감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타 작업에 이제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을 하시구요.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우리 제목행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게 매크로로 기록하라고 되어있는데요.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 봄에 가시면 글꼴 색깔을 노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글꼴 색에서 노랑 그 다음 체육이 색에서 파랑을 선택합니다. 제목행에 대한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서식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신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우리 사각형 두번째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 I3부터 J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I3부터 J4 영역에 드래그 그리고 나서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갑니다. 그 다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입력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맞춤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하셔가지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평균 값을 구할 위치 D14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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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3에다가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요. 또는 D4부터 D13까지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합계에 평균을 클릭하셔가지고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하셨던 평균 D13부터 D13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자릿수 눌림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자릿수 눌림 클릭하셔가지고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작업을 평균 구하고 서식 작업까지 다 하셨다면 조금 전에 기록하던 작업을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평균 매크로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기본 도형에 가시면 두 번째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배지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I6 영역부터 J7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의 경계란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두 가지 작업도 하셨고 이제 기타작업 마지막에 있는 차트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거식을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심영훈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는 판매 금액과 순매출액이 작성되어 있고 심영훈의 데이터는 현재 A11과 그 다음 E11 F11 영역에 있습니다. 영역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요 데이터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직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고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셔가지고 현재 구해져 있는 현재 작성되어 있는 차트의 데이터 범위에서요 맨 끝에 빨간색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영역만 표시될 때 맨 뒤에 가서 마우스 클릭 심표 심영훈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A11 셀 선택 심표 그리고 나서 E11부터 F11을 선택하시면 심영훈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가 다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빨간색 화살표가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심영훈 데이터도 가로축 레이블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지우고 새롭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기존 데이터를 지우고 작업하실 때는 박인순 박동식 박인순 그래서 박인순 두 번이나 있네요. 지금 봤더니 같은 동명인인가 어 네 동명인이네요. 제품코드 사업명의 제품코드가 좀 다른 거고요. 이렇게 기존 데이터 선택하시고 추가적인 데이터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빨간색의 단추를 클릭하셔서 기존 영역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가 되셨다면 확인 한 번만 누르시고요. 현재 이제 데이터 영역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작업하셨고 그 다음 전체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바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꺾은 선형의 네 번째에 있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에 대한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레이아웃 가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다음 텍스트에다가 사원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표시되는 도구를 미니 도구 모음 이라고 하는데요. 크기를 16으로 바꾸겠습니다. 글꼴을 굵게 하겠습니다. 색깔을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세로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축 제목을 지우시고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로축에 눈금을 선택하시고요. 세로축의 값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세로 값축의 제목을 세로 제목을 그림같이 입력하셨고 눈금의 주단위를 200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주단위에 가셔서 고정값을 해제하시고요. 200이라는 값을 직접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판매 금액 계열에서 심령운 에 해당한 데이터만 천천히 두 번 클릭합니다. 판매 금액의 파란색 계열에 심령운 계열 요소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레이블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데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위쪽에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 영역에 대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